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오늘 밤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점점 커지는 위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다. 심층적으로 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Go in depth 하시겠습니다. Tonight we go in depth on a growing danger. 오늘 밤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점점 커지는 위험을. Tonight we go in depth on a growing danger. 오늘 밤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점점 커지는 위험을. Tonight we go in depth on a growing danger. 부모들이 인식해야 할. 뭐뭐를 알고 있다. 인식하다. Be aware of. 뭐뭐 하시겠습니다.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of. 부모들이 인식해야 할.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of. 부모들이 인식해야 할.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of.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Tonight we go in depth on a growing danger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of. 한 번 더요. Tonight we go in depth on a growing danger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of. 승용차와 트럭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커지다, get bigger, 하시겠습니다. 승용차와 트럭이 점점 커지면서, 승용차와 트럭이 점점 커지면서, 사각지대도 커집니다. 심지어 전방에서도요. 사각지대, blind spot, 하시겠습니다. 사각지대도 커집니다. 심지어 전방에서도요.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제 노력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 매년.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가다. 하시겠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 매년.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CBS의 크리스 벤 클리브 기자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CBS의 크리스 벤 클리브 기자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CBS의 크리스 벤 클리브 takes a look at what you can't see. 운전대에서 보이지 않는 것. From behind the wheel. 운전대에서. From behind the wheel. 운전대에서. From behind the wheel.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CBS의 크리스 벤 클리브 takes a look at what you can't see from behind the wheel. 한 번 더요. CBS의 크리스 벤 클리브 takes a look at what you can't see from behind the wheel. 한 번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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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